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선량하고 무해한 휴일 저녁의 그들 이수경 지음 성우 오은수 일금 대통령 선거가 있던 휴일 저녁에 수아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도 되겠냐고 물었다 아빠가 좋아할까? 아빠들이란 내가 우물쭈물하며 말하자 수아는 술과 안주를 사가지고 남자친구와 함께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수아방 창문에 특별한 날을 위해 마련해둔 연분홍 꽃무늬 커튼을 달고 거실에 수아 아빠와 나, 수아와 수아 동생 준희 그리고 수아의 남자친구가 앉을 자리와 테이블을 준비했다 수아의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여름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여름방학에 수아는 같은 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마을 뒤의 계곡에서 놀았다 집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얕은 계곡과 수영장과 캠핑장이 있었다 수아와 준희가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나서 수아 아빠가 대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텐트를 치고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곤 했는데 그런 낡은 구식 텐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뿐이었다 수아의 친구들은 남자아이 셋, 여자아이 두 명이었다 햇볕이 뜨거워서 물놀이 가기에는 좋은 날씨였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는 신도시에 있었다 그때만 해도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수아는 제법 우수한 성적으로 신도시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다 신도시로 학교에 다니게 된 수아는 가는 곳, 먹는 것, 입고 보는 것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교복 위에 입고 다니는 옷이나 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와 정원이 있는 타운하우스 같은 것에 대해 말해줄 때 수아의 말투와 표정은 그 애가 보았다는 새로운 세계만큼이나 낯설고 어색해 보였다 시골집에 놀러 온 것 같았대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수아가 말했다 신도시에서 놀러 온 아이들은 정말 신도시 아이들 같았다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하얗게 빛나는 얼굴에 그늘이라고는 없는 밝은 모습이었다 수아와 친구들이 계곡으로 내려간 후 몇 시간쯤 지나 소나기가 내렸다 아이들은 비를 흠뻑 맞고 집으로 돌아와 젖은 머리카락과 옷을 말린 뒤 라면을 끓여 먹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은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말투나 행동이 비슷해 보였고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나는 안방으로 자리를 피해주며 주방 식탁과 수아 방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수아의 목소리는 모두의 웃음소리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그때 그 남자애? 그 여름방학에 유난히 해맑게 수아와 장난을 치던 소년을 생각해내고 내가 물었을 때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의 남자친구는 그 애의 친구인데 그날 계곡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요 아줌마 아이들이 조용해진 틈에 젖은 수건들을 세탁기에 넣고 그릇과 라면 봉지로 어지럽혀진 주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소년이 수아 방에서 나와 식탁 의자에 앉으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수아가 뒤따라 나와 손으로 소년의 입을 막았다 우리 엄마는 그런 말 잘한다니까 두 아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니 소년이 수아의 손을 짓궂게 떼어내며 무슨 얘긴가를 더 하려 했다 남자아이 치고는 희고 매끄러운 종아리가 물장구를 치듯 식탁 아래에서 퍼덕였다 그걸 제가 맨 처음 봤어요 아줌마 점심시간이었는데 수아는 교실에 없고 애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다 같이 수아를 찾아다녔어요 마치 그 시간으로 돌아간 듯 소년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지고 눈은 수아를 향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두 달 전쯤에 수아의 카카오 스토리 글에 내가 남긴 댓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날의 소동이라면 나도 알고 있는 일이었다 KBS 오디오 북 아이들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운 봄날이었다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으로 성적 때문에 짐작하거나 짐작하지 못할 어떤 이유로 누군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던 시절이었다 옥상은 폐쇄되었고 학교에서는 정서행동 특성검사 같은 것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우울감이 높은 학생들은 상담을 받아야 했다 상담 대상이 들지는 않았으나 학교에서 통보해온 수아의 우울 또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수아의 카카오 스토리를 염탐하다가 그날은 수아야 사랑해 하고 댓글을 남겼다 그런 말이 그 무렵 아이들이 떠나며 남긴 말이었다는 걸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무슨 불길한 암시 같은 것이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들을 불안하게 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수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괜찮아? 하고 물었다 친구들이 수아를 찾으러 다니던 시간에 수아는 전날 화장실에서 몰래 꺼내 쓰다가 빼앗긴 고데기를 돌려받으러 교무실에 가했었고 고데기를 받아들고 교실로 돌아가던 중 소년과 마주쳤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런 말 잘해 수아는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소년의 불안한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도 나는 수아의 카카오 스토리에 농담 같은 댓글을 남기곤 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쓴 적은 없었다 몇 달 뒤 수아는 내가 짐작하거나 짐작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신도시에 있는 학교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여름방학의 아이들이 내가 기억하는 수아의 마지막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다 신도시 아이의 친구라니 그 애도 비슷한 아이였겠군 나는 수아와 수아의 고등학교 친구였다는 남자친구와 투표를 마치고 외출한 수아 아빠를 기다리며 그들이 앉을 자리와 위치를 생각했다 남자아이의 자리는 소파 왼쪽 창가에 놓아둔 1인용 캠핑 의자였다 주니가 방에서 나와 수아의 남자친구에게 어색한 인사를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간 뒤 두 아이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TV에서 선거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아빠 기분이 나쁘진 않겠네 수아가 TV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다 수아의 남자친구는 다리가 길고 어깨가 단단하고 몸집이 무척이나 좋은 아이였다 키가 170cm나 되는 수아가 그 옆에서는 형편없이 작아 보일 정도였다 그해 여름방학이었다면 희고 매끄러운 종아리를 가진 소년이었을 테고 여자아이건 남자아이건 비슷해 보이던 아이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나는 수아와 남자친구가 사들고 온 음식을 접시에 옮겨 담아 테이블 위에 차려내느라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선거 방송을 힐끔거렸다 후보 간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저녁이 될 것 같았다 수아가 그날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한 것은 그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선거가 있는 날 어쩐지 들뜨고 기대에 부풀어 술렁이던 날들을 24살 수아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긍정적인 열기가 남자친구와 가족이 처음 만나는 어색한 자리를 자연스럽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 이름이... 나는 주방 가까운 곳에 놓아둔 1인용 의자에 앉아 수아의 남자친구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아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저 아이를 캠핑 의자로 보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했다 둘은 지나치게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석이에요 강석 수아가 석이 곁에서 조금 떨어져 앉으며 말했다 집은 어디야? 내가 다시 묻자 수아는 석이가 대답할 틈을 주지도 않고 아빠는 대체 언제쯤 들어올까? 하며 딴소리를 했다 다음날 수아가 머뭇거리며 했던 말에 의하면 석이네 집은 신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준이나 수아처럼 석이도 신도시 아이는 아니었다 그날 밤 수아 아빠는 뜻밖의 석이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수아가 기대했던 것처럼 출구조사 결과나 개표 방송의 흐름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듯 보였다 개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아 아빠가 현관 도어락을 열 때 나는 소파에서 일어서는 석이에게 건너편 창가 자리로 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수아와 수아 아빠는 소파에 나란히 석이는 캠핑 의자에 거실로 나온 준이는 소파 맞은편 자리에 TV를 등지고 나는 주방 가까운 쪽 의자에 우리는 술과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다 마셔라 고맙습니다 두 편은 했니? 아빠 여기 인증샷 바꿔라 네 천천히 마셔도 돼 아슬아슬한데요? 걱정 없다 준희 너도 마셔라 천천히 마실게요 수아 아빠는 수아와 준희와 석이의 술잔을 채워주며 석이와 잔을 부딪힐 때마다 단번에 다 마셔버렸다 석이도 수아 아빠가 주는 대로 받아 남김없이 마셨다 수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따금 석이를 바라봤고 석이는 괜찮다는 듯 수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희는 TV 쪽으로 반쯤 몸을 돌려 개표방송을 보는 듯 하다가 이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석이의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애나 수아 아빠가 취해서 서로 곤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여 천천히 마셔도 돼 하고 석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때마다 석이는 고맙습니다 하고는 수아 아빠의 속도를 따라 술잔을 비웠다 어... 뒤집혔어요 준희가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다시 뒤집힐 거다 그렇지? 수아 아빠가 술잔을 내밀며 석이를 바라보았다 네 둘은 잔을 부딪혔다 꼭 그런 건 아닐지도 내가 무심히 그렇게 말하자 수아 아빠는 기분이 상한 듯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아휴 저렇게 휘청이는 다리로 나는 그때 그러니까 그 여름방학에 수아의 신도시 친구들이 계곡에 놀러왔던 다음날 밤의 모욕을 생각해냈다 KBS 오디오북 KBS 오디오북 그날도 수아 아빠는 술에 취해 휘청이었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 그리고 그 후에도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실 때마다 수아 아빠는 끝까지 자신의 속도를 따라 마셔주는 사람을 가리고 편애했는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의 마초적인 기질을 보이곤 했으나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하는 일 어떤 것도 간섭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고 남자의 권위를 세우려는 억지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와 달리 길게 말다툼을 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수아 아빠는 불쾌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방문에 대고 잔소리를 했다 아빠가 취해서 들어오자 준이와 수아는 각자 제 방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빠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아휴 술을 마시고 왔으면 점잖게 자야지 지금 술이 문제라는 거야? 할 말이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술이 문제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왔는데 하나마나한 얘기로 서로 원성을 높이는 동안 수아 아빠는 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고 그러다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곧 넘어질 듯 다리를 비틀거리며 전날 소나기가 지나간 후 다시 햇볕이 뜨겁게 쏟아지고 열대야가 왔다 집안은 몹시 끈적이고 무더웠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지갑을 챙겨 나왔다 바깥 공기를 쐬며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준이와 수아에게 줄 탄산음료와 우유를 사가지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수아 아빠 말고는 어떤 방해물도 없던 현관 앞에서 나는 앞으로 고꾸라져 버렸다 순식간에 일이었지만 발목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었다 바닥에 넘어진 채로 고개를 돌려 위를 올려다 보니 수아 아빠가 들고 있던 한쪽 다리를 내리고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다리는 여전히 휘청이고 있었지만 술 기운에 불그스름해진 얼굴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본 것도 같았다 수아 아빠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술에 취해서였든 얼마간 악의적인 행동이었든 그의 몸이 내 몸을 그토록 무방비하게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는 모욕에 가까웠다 차라리 손으로 머리통이나 얼굴을 한 방 날렸다면 나도 달려들거나 피하거나 살다가 한두 번쯤은 있을 법한 심각한 부부싸움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고작 술에 취한 남자의 한쪽 다리에 걸려 그가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가볍게 걸었던 발에 내 온몸이 우스꽝스럽게 나뒹굴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애가 거친 행동을 하면 당장 그만둬야 해? 나는 이따금 수아의 연애 상대에 관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마다 수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런 애 아니야 하며 눈을 흘겼고 그러면 나는 그래 그래 하고 물러섰지만 그런 애는 아니더라도 그럴 힘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우 적은 표차로 두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한 후보가 점점 앞서갈 즈음에 수아 아빠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고 아빠가 들어가자 준희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와 수아와 석이 셋이서 남은 맥주를 마시며 개표방송을 좀 더 보다가 석이가 일어나야 할 즈음에 내가 말했다 주말에 캠핑 갈까? 석이도 같이 낡은 구식 텐트를 버리고 작고 가벼운 텐트를 새로 장만했지만 수아가 고등학교에 가고 준희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 우리는 캠핑을 하러 간 적이 없었다 주황색 인디언 텐트에 따뜻한 불빛의 정구를 걸면 얼마나 예쁜 밤이 될지 보여주고 싶었던 내 마음과는 달리 수아도 준희도 수아 아빠도 그런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말 아침이 되자 수아는 몹시 기분이 좋아 보였고 준희와 수아 아빠도 순순히 캠핑장에 따라갈 준비를 했다 수아 아빠는 한 번도 펼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베란다 구석에 놓아둔 텐트와 접이식 나무 테이블을 꺼내 자동차에 실었다 준희는 캠핑의자 4개를 양손에 나눠들고 아빠를 따라 나갔다 수아는 서기를 만나 고기와 술을 사오겠다며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다 나는 담요 나는 담요와 일회용품과 고기에 곁들여 먹을 김치와 채소를 챙기고 수아가 미리 주문해 배송받은 캠핑용품을 풀어보았다 인디언 텐트에 어울리는 손뜨개 가랜드 바나나 모양의 야외용 줄전구 호리병처럼 생긴 LED 랜턴 등 전부 장식용 물품들이었다 크고 낡은 고식 텐트를 가지고 다닐 때 나는 어린 준희와 수아의 손을 잡고 들꽃을 꺾어다가 텐트에 매달곤 했었다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이른 봄이라 날씨가 쌀쌀할까 걱정했지만 바람조차 훈훈한 휴일이었다 이 새벽에 비 소식이 있다는데 가지고 갈 물건들을 모두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와서 수아 아빠가 말했다 우리는 캠핑장에서 저녁을 먹고 불을 피우며 놀다가 수아와 석이만 남겨두고 돌아올 계획이었다 새 텐트가 있는데 별일이야 있으려고 나로서는 빗물이 텐트에 흘러들어 곤란을 겪는 것보다 그곳에 두 아이만 남겨둬야 하는 것에 더 마음이 쓰였으나 아이들은 이미 그럴만한 나이가 되었으니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거의 다 왔다는 수아의 전화를 받고서 우리는 주차장으로 나갔다 석이는 먹을거리가 가득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있었고 수아는 몸집이 아주 작은 강아지를 품 안에 안고 있었다 수아가 빙글에 웃으며 수아가 빙글에 웃으며 하고 강아지의 이름을 불렀다 석이가 독립해 살고 있는 원룸에서 키우는 강아지라고 했는데 수아의 품에 찰싹 안겨있는 모습이 한두 번 보고 이루어진 애착은 아닌 것 같았다 캠핑장은 잘 정돈되어 쾌적한 느낌이었고 그 사이 애견 캠핑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구획을 따라 나란히 세워진 예쁘고 다양한 종류의 텐트만큼이나 한눈에 보기에도 잘 돌보아진 듯한 갖가지 품종의 개들이 주인이 잡은 목줄에 묶여 캠핑장 안을 거닐고 있었다 이쪽을 잡아라 네 그래 잘했다 폴대가 없는데요 원래 없는 텐트 같다 아 네 그쪽에 팩을 박아라 알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수아 아빠와 석이가 단순하지만 친근하게 느껴지는 말을 주고받으며 텐트를 치고 있는 동안 수아는 초콜릿처럼 짙은 갈색의 작은 강아지를 애지중지 안고 있었고 텐트가 육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자리를 잡자 안으로 들어가 발랑 틀어놓았다 초코칩도 함께 너도 들어와 봐 수아가 석이에게 손짓을 했다 석이는 수아를 바라보며 쭈뼛거리다가 내가 눈짓을 보내자 안으로 들어가 수아 옆에 엎드렸다 두 아이가 음악을 틀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는 동안 나는 아이들이 있는 텐트 주변을 서성이며 지붕에 가랜드와 줄정구를 매달았다 조니는 어디로 간 건지 나타나지 않았다 열린 텐트 입구로 수아와 석이의 가지런한 다리가 보였다 석이의 다리는 그 여름 식탁 아래에서 발장난을 치던 소년의 희고 매끄러운 종아리 같지 않았지만 수아의 다리는 여전히 그때처럼 간열벗다 그의 몸 크고 단단한 그의 몸은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나 한 품에 안아주던 연인의 두 팔은 얼마나 따스하고 든든했나 그와 함께 걷던 밤길은 또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졌나 사랑하는 사람의 몸은 부드럽고 따스한 애정으로 가득할 것이고 수아와 석이 역시 봄날의 행복한 연인일 것이다 그러나 석이 옆에서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수아가 나는 어쩐지 위태롭게만 느껴졌다 날이 저물어 올 때 줄정구를 켰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처럼 환하게 빛나지는 않았지만 초저녁에 뿌연 가로등 같은 불빛이 주황색 텐트를 더 아름다워 보이게 했다 오! 예쁘다! 불이 켜지자 수아가 텐트 안에서 탄성을 했다 수아 아빠는 화로를 빌려와 장작불을 피웠다 조금 떨어진 산비탈에서 주니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무엇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런 주니와 작고 연약한 강아지를 안고 텐트 밖으로 나온 수아와 수아 곁에 석이와 고기와 마시멜로를 구워 세 아이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수아 아빠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에게 더없이 선량하고 무해했다 해가 저물어도 날이 흐리거나 차가워지지 않았다 하늘은 하늘은 여전히 맑아서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밤이 되어 줄정구의 불빛이 더 또렷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싶었고 아이들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수아 아빠는 수아 아빠는 서둘러 남은 음식과 쓰레기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는 비가 오면 곧바로 데리러 오겠다고 수아를 안심시켰고 잘들 놀거라 신뢰를 주는 눈빛으로 서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가 마음에 드나 봐 자동차가 계곡 옆길을 지날 때 내가 창문을 내리며 수아 아빠에게 물었다 물비린내와 눅눅한 공기가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 어둑어둑한 계곡은 예전보다 폭이 좁고 얕아 보였다 고인 물 위에 우원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여름이 되어도 동네 아이들이 계곡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주는 대로 다 마시더라고 술을 요즘 아이들이 생긴 것 같지 않게 남자답고 건강해 보이잖아 주님 이 생각은 어떠냐 수아 아빠가 수아 아빠가 그렇게 말하며 뒷자리에 있는 주니를 힐끔 돌아봤다 나쁘지는 않아요 주니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열어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연락해야 해 수아야 수아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토론 방송이었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부터 수아 아빠는 저녁마다 비슷한 방송을 보며 수아와 주니와 나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너는 몇 번을 찍었니? 성별, 연령대별 투표 결과 데이터 화면이 나오자 수아 아빠가 주니에게 물었다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주니가 빙글에 웃으며 대꾸했다 아, 그랬나 당신은 누굴 찍었어? 수아 아빠가 내 쪽을 돌아보았다 알면서 뭘 물어? 내가 눈을 흘기며 그렇게 대답하자 이 수아랑 석이는 어디에 투표했을까 하고 혼잣말을 했다 비는 언제 오려나 나는 수아 아빠와 TV 사이를 가로질러 베란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베란다는 캠핑장 쪽을 향한 위치였다 엄마, 아빠, 그리고 준이도 모두 고마웠어요 석이에게 잘해줘서 수아에게서 답장이 왔다 비가 오려면 빨리 오는 게 수아의 메시지를 읽고 나서 계곡 쪽을 바라보며 내가 중얼거리자 안 오면 더 좋지 수아 아빠가 말했다 어두워진 창밖 멀리서 약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지만 수아 아빠가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고 자정이 넘어서까지 컴퓨터 소리가 들려오던 주니 방이 조용해진 후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바람 소리에 깨어날 때까지 비는 내리지 않았다 소파에서 눈을 떴을 땐 동이 트기 전 새벽이었다 아이들은 자고 있을까 장작불은 완전히 끄고 자나 춥지는 않을까 그럴까 봐 전기율을 깔아주고 왔는데 비가 와서 젖으면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빗물이 텐트 안으로 스며드는 것도 모르고 두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으면 어쩌지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석이가 술을 많이 마신 건 아니겠지 술을 많이 마셔도 석이는 문제가 없을까 소아와 석이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까 혹시 소아가 나에게 뭘 감추고 있는 건 아니겠지 시절이 무서운 일도 전화를 걸어볼까 나는 석이의 강아지 초코칩을 안고 있던 수아의 가느다란 팔 나무 밑동처럼 단단해 보이는 석이의 종아리 그 여름밤 내 발목에 닿던 수아 아빠의 한쪽 다리 그리고 푸른 혈관이 내비치는 젊은 남자의 팔을 떠올리며 수아에게 메시지를 썼다 수아, 자니? 한참을 지나도 수아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어와 창문을 흔들어 댔지만 빗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은주야 은주 자니?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부르는 것 같았는데 엄마의 목소리 같지 않았다 엄마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소리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엄마는 팔뚝도 굵고 엉덩이도 크고 힘도 세고 목소리는 크고 활달했다 동네 어떤 아줌마들보다 더 아빠보다도 더 아빠와 말다툼을 해도 엄마는 지지 않는다 엄마만큼 일을 척척 잘하는 사람도 없어서 아줌마들에게 인기도 많았다 나는 그런 엄마가 크고 힘센 코끼리나 키가 큰 기린 같다고 생각했다 그날도 꿈이라고 생각했다 열 살의 잠과 꿈은 깊고 엉뚱하니까 엉뚱하니까 KBS 오디오북 은주 자니? 엄마의 목소리였다 옆에서는 동생의 숨소리가 났다 동생은 나보다 두 살이나 어려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깊이 잠든 것 같았다 마당 쪽 깜깜한 창호문에 나무 그림자가 어른거려 귀신이라도 나올 듯 우싹한 밤이었다 동생의 손을 꼭 잡아보았지만 그 애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루 쪽 유리문에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불빛을 따라 이상한 소리가 새어들었다 작은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가 탔다 나는 꿈속을 걷듯 문지방 앞으로 다가가서 유리문을 열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강아지도 엄마도 아니었다 아빠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팝송을 듣던 은색 전축도 접시와 그릇들과 엄마의 보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장식장도 크고 크고 붉은 작약이 그려진 분홍색 옥스퍼드 커튼도 아니었다 엄마보다 더 연약해 보였던 팔뚝 푸른 힘줄이 투명하게 비치는 아빠의 팔이 그 모든 것들을 조각내듯 나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 아빠는 나와 동생과 옆집아의 창례를 데리고 창경원을 갔다 창례 엄마가 김밥을 싸주었다 아빠는 김밥과 물통을 넣은 배낭을 어깨에 매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양손에 동생과 창례의 손을 잡았다 창경원을 가득 채운 나무들에 연분홍색 작은 꽃들이 손사탕처럼 부풀어 있었다 모두 그 나무가 그 나무 같고 그 길이 그 길 같았다 발디딜 틈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따라 아빠의 뒤에 바싹 붙어 걸었지만 자꾸만 뒤로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아빠를 잃어버린 것은 대관람차가 있는 곳 어디쯤에서 도착해 왔다 어쩌면 코끼리 사육장 앞에서부터 머리 위에 케이블카가 지나다니는 잔디밭에 앉아 김밥을 먹고 홍악무리를 몰고 다니는 조련사 옆에서 사진을 찍고 연못에서 보트를 타고 난 뒤 동생과 창례는 대관람차와 회전목마를 타러 가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 싶었다 아빠는 먼저 코끼리 사육장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사육장 안에 코끼리 두 마리가 있었다 몸집도 생김새도 비슷해서 어느 쪽이 암컷인지 수컷은 어느 쪽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코끼리들은 서로 엇갈리며 오락가락 하다가 이따금 긴 코를 들고 커다란 귀를 펄럭이며 괴상한 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아이들이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과자봉지를 집어 던졌다 동생과 창례는 놀이기구를 타러 가자고 졸라댔다 은주야 금방 갔다 올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너 코끼리 좋아하지? 꼭 여기 있어야 해 응? 코끼리 앞에 아빠가 두 아이를 데리고 대관람차 쪽으로 사라진 뒤 나는 사육장 앞에 서 있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앞으로 다가서자 사람들이 우우우 함성을 지르며 팔을 뻗어 과자를 던졌다 수많은 팔뚝이 코끼리를 향했다 코끼리의 커다란 귀와 다리와 엉덩이로 엄마의 얼굴은 아빠의 팔뚝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푸른 푸른 정맥이 비치는 아빠의 팔뚝 뒤에서 신음이 들려왔다 아빠의 손이 엄마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엄마의 힘센 팔과 커다란 엉덩이와 크고 활달한 목소리는 아빠의 하얀 팔뚝에 짓눌려 마루에 널브러져 있었다 엄마의 힘에 대한 그리고 아빠의 연약함에 대한 내 믿음은 그 순간 부서지고 사라져 버렸다 힘센 코끼리라고 믿었고 키가 큰 기린이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고작 아빠처럼 왜소한 남자의 팔에 꼼짝없이 쓰러져 버리다니 더는 코끼리를 보고 싶지 않았다 멀리서 대관람차가 태양처럼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거대한 수레바퀴 같았다 그쪽만 보고 걸으면 아빠와 동생과 창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렇게 불어오는 흙바람과 따갑게 쏟아지는 햇살과 어깨를 부딪히며 몰려드는 사람들을 뚫고 나는 코끼리 사육장을 빠져나갔다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곳 이름 모를 붉은 꽃이 핀 나무 아래에서 아빠를 만났다 연한 코발트빛 하늘에 노을이 겹쳐드는 시간이었다 차례를 기다리며 대관람차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동생도 창례도 아빠도 찾을 수 없었다 코끼리 사육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 보이지 않았다 아빠의 얼굴은 땀에 젖어 붉게 얼룩졌고 햇볕에 그을린 팔뚝에는 여전히 푸른 힘줄이 꿈틀댔다 은주야 아빠가 나를 와락 껴안았다 나는 아빠의 팔에서 느껴지는 안심과 사랑을 믿지 않았다 아빠의 팔에 숨겨진 또 다른 힘을 나는 알고 있었다 비가 후드득 떨어지는 소리와 거의 동시에 소아의 메시지가 왔다 엄마 살려줘 소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가슴이 쿵쾅거렸다 왜 왜 왜 그래 메시지를 쓰다가 소아의 전화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소아야 그러나 소아는 장난을 치듯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비가 쏟아져서 텐트 안이 물바다가 되었다고 헤엄을 칠 수도 있겠다고 어릴 때 물놀이를 하던 베란다 에어풀장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석이 석이는 나는 다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소아 아빠를 흔들어 깨우며 소아에게 물었다 석이는 소아 몸에 담요를 감싸주고 비에 젖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석이 참 착하지 사랑스럽고 침착한 목소리였다 그래 그래 그래도 빗소리를 듣고 수아 아빠가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아빠가 금방 갈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수아 아빠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가서는 수아에게 말했다 아빠 사랑해 휴대폰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젠가 그들 사이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던 봄날에 아이들을 불안하게 했던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아 아빠는 마른 담요와 수건을 챙겨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나는 수아 방으로 들어가 아이가 돌아오면 갈아입을 속옷과 잠옷을 침대에 올려놓았다 특별한 날을 위해 걸었던 수아 방 연분홍 꽃무늬 커튼에 희뿌연 새벽빛이 스멸다 옆방에는 스물한 살 주은이가 무해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수아 아빠는 비가 내리는 계곡 옆길을 지나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게 두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동이 트고 일요일 아침이 되면 TV에서는 줄곧 새 정부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송이 흘러나올 것이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주말을 맞게 될 것이다 장경궁에서 보낸 어느 봄날의 휴일처럼 여러분은 지금 이수경 작가의 단편 소설 선량하고 무해한 휴일 저녁의 그들을 들으셨습니다 테마 소설집 선량하고 무해한 휴일 저녁의 그들에는 9명의 여성 작가들이 쓴 남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표제작인 선량하고 무해한 휴일 저녁의 그들은 안팎에서 폭력에 노출된 딸을 키우는 엄마의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는 작품입니다 엄마인 화자도 하찮게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남성보다 약한 폭력에 노출된 존재로 그려집니다 작가는 가정과 사회 어디나 강자가 있고 약자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는 현실의 풍경과 함께 딸을 키우는 엄마는 더 불안한 마음을 내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권력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도 태생적으로 갖게 된 힘 그 권력과 힘에서 느끼는 폭력의 가능성과 두려움에 대해 써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 이수경은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자연사박물관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소설집 자연사박물관으로 2019년 대산창작기금 제1회 길동무 문학창작기금 제13회 김만중 문학상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저서로 장편소설 마석산 70-7번지 두 번째 소설집 너의 총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우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지구 및osten의 분들께 진심합니다 아멘